앞돌리기는 앞돌리기는 긴 앞돌리기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두께를 그렇죠 두께를 너무 세분화해서 치려고 하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약간 임팩을 줘서 공까지만 그냥 툭 쳐놓을 건지 원쿠션에서 좀 더 세울 건지를 이제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앞돌리기에서는 그걸로 좀 더 맞추는 연습이 더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멀리 있는데 얇은 두께를 자꾸 해서 뭐 회전수로 쪼개서 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열로 넘어가면 거의 다 반 두께야 그냥 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좀 더 스트로크로 저희 옆돌리기 할 때 세워놓는 거나 좀 더 이렇게 쓰게 하려고 스트로크를 좀 더 이렇게 해놓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자연의전 먹으려고 던져놓고 이거는 자연의전이 안 먹게 던져놓고 네 이 공은 자연의전이 좀 더 먹게 던져놓고 네 이걸 이용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두께로 너무 막 신경 써서 하려고 하죠 두께는 기본 좀 잡아놓고 그렇죠 반 두께냐 반보다 좀 얇냐 뭐 이런 형태야 대부분 내가 마이너스로 빠져 있을 때는 네 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 두께를 안 치면 없는 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이쪽으로 갈 때는 네 이 공이 어차피 돌아서 자꾸 내려와 주는 게 더 좋은 공이기 때문에 두께를 얇게 쓰려고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이해 가십니까? 네 자 그럼 앞돌리기 뭐 또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앞돌리기요? 네 속도? 속도는 뭐 보통 속도는 네 처음에 이렇게 연습을 할 때 네 제가 이미지보를 자꾸 그리면서 연습을 해요 아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 있는 앞돌리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가속이 붙어서 갈 건지 아까 같이 던져서 여기서 맞는 순간에 등속으로 바뀔 건지 이 일접구가 근데 대부분이 확 돌면서 짧게 만드는 형태 아니고서는 앞돌리기는 대부분이 이 근처에서 등속이 되게끔 던져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한 거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내가 공을 쳐 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가속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서 맞는 순간에 이 거리만큼 가속이 붙을 거야 내가 임팩을 주는 양만큼 네 가속이 붙었다가 여기서 등속 구간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그 약간의 등속으로 또 움직이다가 뭐 공이 맞을 때는 감속이 될 수도 있고 공 거리가 길면 이 맞는 순간에 등속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등속으로 바뀌어야 이 공이 제일 분리각이 안정감 있게 생기지 않을 거라 아시면 그래서 그렇게 던져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연습을 할 때 네 왜 이렇게 돼 있어 어렵죠 네 근데 저런 상황에서 만드는 거야 아 근데 요렇게 오면 별로 안 어렵죠 네 속도가 별로 안 어렵잖아 네 왜 여기서는 그냥 툭 쳐놓으면 되니까 여기서 뭐 갑자기 가속으로 팍 붙여서 치지 않을 거잖아 그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저기에서 치는 효과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근데 저기에서 치면 막상 여기서 치면 내가 이 공이의 두께를 엄청 얇게 치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 여긴 또 어렵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내가 만약에 내 수구가 여기 있어 네 같은 라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만약에 큐어링 안 나오지만 막상 이로 좀 당겨 놓고 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얇게 치려고 노력을 안 할 거 아니야 네 가까이에 있으니까 내가 곡구가 안 날 거 같고 그냥 편하게 굴려놔도 그냥 칠 수 있을 거 같잖아 네 그거를 여기 있는데 그 효과를 만들려고 던지러 온다는 거지 음 그래서 아까 가속을 붙여놓고 약간의 가속을 쳐서 여기서 약간 등속이냐 감속으로 살짝 바꿔놓고 치는 거라고 아 그럼 저기서 치는 효과로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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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내가 두께가 조금 약간 미스가 나게 맞아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 음 그리고 방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가면서 이렇게 회전을 주고 하면 멀면 멀수록 조금 휘지 않아요? 네 이걸 가만을 다 최소화 맞춰놓으면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최소화 하려고 하는 거지 회전을 주는데 그게 여기서 내가 꼬집는 스트로크이라고 해요 수구에다가 응 하고 이렇게 채 놓으니까 더 많이 휘는 거야 아 처음 맞을 때요? 그렇죠 근데 브릿지를 줄여놔 봐 절대 그렇게 허브가 많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찝을 수가 없어 찝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브릿지가 줄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잘 치는 사람들 보면 하나만 하면 그냥 스트로크를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잘 치는 사람들은 브릿지를 길게 해놓고 이 상황에서 백스윙 자체를 줄여놓는 거야 그냥 아 브릿지를 줄이는 효과를 만들려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약간 느낌상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꼬집어지는 거지 그런 자체가 두께는 어차피 브릿지를 길게 하는 게 멀리 있으니까 좀 더 두께 맞추기는 좀 더 편할 거고 거기서 내가 이제 백스윙 브릿지는 가까이 있는 거 같이 치는 거 같이 줄인 형태의 임팩트를 주려고 길게 해놓고 백스윙을 조금만 하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툭 동을 가 음 근데 제가 백스윙을 많이 하는 편인데 백스윙을 많이 하는 건 별로 안 좋아 아니요 할 때는 해야 되고 또 안 해야 될 때는 안 해야 되는 게 좋은 거야 네 근데 그걸 웬만한 거리에서는 네 그냥 브릿지 길이로 연습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야 네 길게 잡았을 때는 웬만하면 길게 안 빼는 게 좋은 거야 길게 잡고 길게 뺄 이유가 별로 없는 거 같아 네 한 번 쳐보세요 그냥 이걸 딱 엎드리는데 이 근처에 있는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한 번 해보는 거야 그냥 임팩트 속도를 어? 그쵸 자 이렇게 맞으면 내 공이 이상한 짓을 안 해 꿈질하고 저기서 막 꿀렁하고 막 이런 거잖아 아 꿀렁 같은 거 하는 거 절대 안 하는 거지 아 음 이렇게 저는 이런 볼들 연습할 때 이런 볼들은 막 가속을 샥 붙여서 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공은 내가 두께가 완벽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임팩트 안 주고 쳐야 될 거예요 네 임팩트 최대한 안 준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뭐 좀 더 활발하게 치고 싶을 때는 저쪽에다 내가 이렇게 던져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대회전을 쳐야 되니까 이렇게 치는 게 연습을 하는 건데 대부분이 처음엔 이게 어려우니까 최대한 내가 가속을 안 붙이고 치는 연습을 하는 거지 저기까지는 가속 속도를 최대한 안 주고 저기서 멈춰놓고 이런 느낌으로 내려오게 그냥 자꾸 치는 거 그러면 두께가 점점 점점 치다 보면은 두께가 내가 이 공에 대한 두께가 두꺼워져 절대 막 얇게 너무 얇게 치려고 안 해진다는 스트로그로 그게 좋은 거 물어보신 거야 음.. 네 이런 형태의 볼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뭐 앞돌리기 뭐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니요 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